좋은 아침 오늘은 준삼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하나는 바닥에 남았길래 누워줬더니 준삼이가 저렇게 핥아주네요 다 까맣고 준삼이 색인 것 같아요 오 준삼이 대박이야 오 예뻐 잘하고 있어 알았지 준삼이랑 또 다른 오 예뻐 너무 신기하네요 이따 봐 준삼 병아리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고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놓고 갔죠 어젯밤에 넣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도 낳고 여기 뭐냐면 여기는 진짜 병아지는 21일 걸려서 이렇게 21일 동안 어질고 있어야 된답니다 아 준삼이 너무 예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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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юда 안녕 맞춘 안녕 감사합니다.